주기적으로 간을 해독하면 다크서클을 제거하고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된다. 또 독소로 인해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2장. 기는 주로 혈류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특정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간은 해독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 호르몬, 분비, 건강한 신진대사 활성화의 역할도 한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몇 가지 자연여 법을 따르면 간 해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간이 최적 상태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글에서는 해독을 촉진하면서 다크서클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간을 해독하고 다크서클을 제거하는 자연요법이 정화수는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이용해 만든다. 이 두 가지 재료는 몸의 전반적인 체계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간단한 율법은 항산화제와 독소 제거 성분이 풍부해 노폐물을 제거해준다. 나이가 더 들어보이게 할 수 있는 다크서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피부를 개선시켜준다. 먼저 두 가지 재료의 효능을 설명한다. 효능을 알고 나면 이 두 가지 조합이 간 정화해 왜 좋은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크서클을 제거하고 간을 청소하는 올리브오일의 효능이 건강한 지방은 인기 있는 지중해식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이다.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올리브오일의 필수 지방상과 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켜주며 특히 심장과 간 건강에 좋다. 올리브오일은 항산화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데 이들은 활성산소의 손상을 막고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몸에서 노폐물 제거를 촉진한다. 다크서클을 제거하고 간을 청소하는 레몬의 효능 레몬의 해. 독 성분은 수세기 동안 잘 알려져 왔으며 이 때문에 이 강귤류 과일이 다양한 건강 상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어져 왔다. 레몬은 다음을 포함한 중 요한 영양소의 천연 원천이다. 구연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 바이오플라보노이, 드팩틴 리모넨 이런 성분은 면역력에 좋으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을 위해 방해 준다. 이에 더해 레몬은 올리브오일처럼 중요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것은 활성산소의 효과를 중화하고 세포의 손상을 줄이며 몸 전반적인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또 레몬은 높은 산도로 소화를 돕고 과다한 체액과 노폐물 제거를 촉진한다.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통한 간 해독이 해독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재료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 해법을 1년에 한 달 최대 3번까지 따라 보자. 이 해독을 하는 동안 평소에 식사에서 과일, 채소,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자. 재료 올리브오일 2스푼, 32g, 레몬즙 1스푼, 10ml만 드는 방법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섞어 공복에 마신다.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최소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한다. 기억할 점 전반적인 건강에 있어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면 간에 좋지 않은 특정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두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상식이긴 하지만 음주와 흡연은 간의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더해 고지방 식단, 환경오염의 노출, 약물 복용은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몸에 독소가 쌓이는 특정 요인들에 어떻게든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이런 정화제로 가끔 간을 해독하는 게 좋다.